누군가가 저한테 인류가 만든 시각화 도구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표라고 대답할 겁니다 표라는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이게 새창사이처럼 생겼잖아요 감옥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억압하는 도구입니다 데이터가 그냥 너무나 자유로운 데이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라고 하는 대단히 억압적인 시스템의 데이터를 담게 되면 우리는 복잡한 데이터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바로 이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어테이블 사용법을 좀 보기 전에 표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에어테이블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표에다가 어떤 정보를 기록하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방법일까요? 둘 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이 데이터 산업에서는 약속했어요 어떻게? 왼쪽처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수업 이후에는 표를 만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처럼 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혼란이 적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상관되어 있는 상관이 있는 용어들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나요? 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ow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거는 열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column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셨던 분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두구두구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표를 잘 보시면 여기 있는 행은 하루, 하루에 대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열은 뭐예요? 그 하루에 대한 요일, 온도, 판매량과 같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정보공학에서는 행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동시에 개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또는 관측치라고 할 때도 있어요 몰라도 괜찮은데 대충 이런 표현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instance입니다 그리고 열은 이 각각의 하루에 대한 속성들이죠 그래서 열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속성 또는 특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이나 열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체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은 행을 얘기하는구나 특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 이 사람은 열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으면 훨씬 더 이해력도 높아지고 여러분이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로가 행, 세로가 열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표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걸 이해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에어테이블에서 표를 만들고 그 표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